1번 같이 볼게요. 이러한 방식으로 keeping doors tightly closed and 여기가 잘못됐다. 그지? 커버 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? 왜? a&b잖아.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연결해야지. 그래서 문을 tightly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꽉 꽉 닫은 채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리창을 유리창을 닫는 것은 낮 동안 낮 동안 이렇게 해 놓은 것은 would have a visible and immediate rewarding effect 눈에 보이는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보람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. whereas turning the air conditioner on 그리고 에어컨을 켜두는 것은 would have a visible and immediate punishing effect 이건 반대말의 개념이 되겠지? 어떤 처벌적인 그러니까 해로운 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whereas 뭐뭐한 반면에 쉽게 얘기하면 에어컨 켜지 말고 창문 좀 닫아 놓고 여름 동안 여름에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밤낮에 낮이 되겠지? 낮 동안 창문 닫아 놓고 그러니까 차가운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 keeping과 연결되기 때문에 a&b로 커버드가 아니라 커버링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. 클로즈다드 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keep은 5형식 동사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을 닫은 채로 유지하는 것 닫아 놓는 것 이거는 그냥 형용사 꾸미는 부사지 클로즈다드 하고 연결되는 것 처럼 클로즈다드 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